어떻게라도 기성세대들이 다 뭐 자기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사학위 같은 걸 받고 자리를 못 잡은 사람도 많은데 67세까지 대학 교수가 근무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미국 대학에서는 정년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나 성과 보상 시스템이 명확하니까 괜찮은데 한국의 국립대학이 다 호봉제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연수 올라가면 다 봉급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67세까지 이러면 정년을 연장할 생각하냐. 당신들 넘어하는 게 아니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 좀 정신 차립시다. 행정안전부가 국립대학교 교수들 정년을 65세, 67세까지 올려주자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끼리 다 헤쳐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미국 대학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연구 성과가 부족한 60대 교수 정년 연장에 국립대학교가 성과 보상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공무원처럼 연봉처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65세 못했지 67세까지 이런 봉급 더 타먹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뻔뻔합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젊은 사람들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들아 좀 젊은 사람들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징글징글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보고 내가 기가 찼 습니다. 물론 미국 대학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과 보상 체계가 여러분들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있은 사람에도 연구 역량이 떨어지게 되면 봉급이 깎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60대 연구합니까. 60대 연구하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자식들 걸 다 빼앗아서 먹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선거도 완전히 다 망쳤지 의료도 다 완전히 망쳤지 손대는 것마다 다 망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연구 역량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체력도 여러분들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물론 예외적인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석자 교수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욕을 쳐먹을 일만 하고 있냐 이야기죠. 인간들아 전국 국공립대 교수노조 교육부와 정년 65세에서 67세 연장협의 사립대학들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나는 이런 것 보면 어떻게 참 이런 짓들 하냐. 30대 이하 젊은 교수를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늙어가면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60대니까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를 하니까. 열정도 떨어져 체력도 떨어져 호기심도 떨어져 눈도 침침해져. 뭘 가지고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젊은 사람들의 자리를 다 차지하겠다는 이야기냐. 양심 불량에다가 그냥 내 생각에는 공학기술 트렌드 뒤처지고 당연히 뒤처지죠.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전임 교수들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교수들의 성과와 업적은 고령화에 반비례한다. 당연히 반비례하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양심회복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심회복운동이. 양심이 너무 불량한 겁니다. 당대에 다 해먹고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 시문에서 여러분 신나라에 깠네요. 국립대 교수 정년 67세 연장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전용 연장에 이어서 국공립대 교수들의 현재 65세 정년을 67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10년간 노벨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69세라는 점이다. 노벨상. 대한민국은 성과 보상체계가 안 돼 있을 거고 다 호봉제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65세 67세가 있으면 봉급도 늘어나겠지만 연금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다 이런 부담할 겁니까. 젊은 층에 반발을 사고 있다. 전임 교수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 역시 사립대학입니다. 정년 연장에 난색을 포하고 있다. 정년 연장이 기덕근의 밥그릇 지키기 가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 밥그릇 지키기죠. 밥그릇 지키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양심 좀 찾읍시다. 젊은 사람들은 앞길 다 가로막지 말고 죽고 나면 다 그만인데 그렇게 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보고 여러분 지금 한국이 잘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잘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대한민국이 큰일입니다. 그냥 다 쉬쉬하고 넘어가지만 오늘은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계에서 잘 알려진 어떻게 해야 될지